최윤승 씨 테니스 친다고 했죠? 그럼 같이 한번 쳐보고 싶은데 먼저 실력 한번 보여줘요. 그럼 진짜 한 게임 치실래요? 그래요. 나랑 한번 잡아보죠. 주말에는 왔겠죠? 저야 뭐 그렇긴 한데 BM님이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. 주말에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서. 뭐 한가하지는 않지만 운동할 시간이 있죠. 그럼 하시죠, 한 게임. 안 봐드릴 겁니다. 기다릴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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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릴게요.